자 이제 이번 시간은 교재 309페이지 환매권에 관한 등기 환매권에 관한 등기는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예 참고 삼아서 보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환매권 등기 보시면은 환매 특약을 이제 하는데 언제 환매 특약을 하는지 서부터 이제 민법상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등기기록이 이렇게 1번이 소유권 등기 기록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를 도로 찾기로 약정 체결하는 게 환매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과 동시에 약정하니까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을 특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약정했으면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을 도로 찾을 수 있는 환매 특약 등기 두 개의 등기를 반드시 같이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첫 번째 시험 문제 알아두셔야겠고 자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 앞으로 A 환매권은 매도인 앞으로 갑 이렇게 두 개의 등기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환매 특약은 동시 신청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으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해당하여 각하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두번째 환매 특약 등기 요거 등기 신청하게 된다면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세 필요적 기재 사항 하셔야 되요 자 뭐를 반드시 적어야 되느냐 하면은 대금하고 자 그 다음에 매수인 A가 소유권 지금 이전에 가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는데 드리는 비용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적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만 적으시면은 이미적 기재 사항은 여러분들 약정 있는 때만 기재하는 건데 참고로 환매 기간이 이미적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은 이제 등기 해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하고 매수인 앞으로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하고 매도인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와 동시 일괄해서 등기 신청 했으니까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로 이렇게 등기 하도록 돼 있죠 이게 세 번째 시험 문제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특자나 약자 들어가는 때는 그 주등기의 부기 등기로 등기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은 등기 했죠 등기하면은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환매권을 갖다가 등기해 놓은 상태에서 요 환매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매권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전하면은 만약에 이 환매권을 갖다 비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반드시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면은 자 요거는 2-1-1 이렇게 등기 된다는 거죠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로 이전을 하도록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 등기 된 다음에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안 넘겼다면은 이 B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갖다가 인수했으니까 기간이 도래하면 B가 대금과 비용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A한테 찾아간다는 거죠 그걸 환매권 행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를 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이제 B가 땅 소유권을 도로 찾아야죠 도로 찾을 때는 지금 A 앞으로 넘어간 땅 소유권을 말소에서 도로 찾지를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도로 찾습니다 A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을 갖다가 말소에서 도로 찾지를 않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개별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매권자 B가 소유권을 도로 찾는 방법은 A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을 말소에서 도로 찾지를 아니하고 이전 받아서 도로 찾도록 돼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전 받아서 도로 찾았을 때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B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소유권이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권을 도로 찾았을 때 등기부에 남아 있는 지금 B 앞으로 환매권이 남아 있죠 자 요 환매권 말소를 갖다가 여기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환매권 말소를 하는 때는 등기간이 자 이제 요거 2-1-1번 말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말소를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부르는데 요 말소를 누가 하느냐를 시험에서 잘못 씁니다 등기간이 직권말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취득 등기한 때 등기부에 남아 있는 환매권 등기는 누가 말소하느냐 등기간이 직권말소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요 정도를 개별 지문으로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는 한 번도 줄지 않았는데 개별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이 저런 정도 얘기들이니까 저런 정도 얘기들을 들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신탁등기 갈게요 신탁등기는 교재 어디 있느냐 314페이지 수용등기 아 맞구나 수용등기요 자 이제 수용 독립적으로 이제 잘 출제 하죠 수용은 갑의 땅을 갖다가 자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 LH가 수용해 볼게요 그러면 자 갑의 땅이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LH가 수용했을 때는 수용사업자 LH가 직접 보존등기 하러 올 수 있었었죠 첫째 시간에 그런데 지금은 갑의 땅을 이렇게 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수용이 되었을 때는 LH는 이 수용 땅을 수용을 하면은 이 땅 갑의 땅을 갖다가 무슨 등기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 원인 수용이고 수용 소유자 LH 자 이제 갑니다 수용 용어가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갑의 땅을 등기 해 놓은 상태에서는 무슨 등기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만 갑의 등기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수용할 때는 LH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첫째 시간에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그거에 첫 번째 시험 문제 등기 된 부동산 수용하느냐 등기 안 된 부동산 수용하느냐에 따라 LH가 등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두 번째 자 수용하면은 지금 LH가 이거 등기 할 거 아닙니까 등기하면은 자 LH가 단독 신청합니다 절대 갑의 협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일반 등기 신청할 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느냐 등기 의무자 갑 보상금 받은 갑의 협력이 필요가 없이 수용사업 시행자 만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 출제 많이 냈던 거 자주 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수용을 증명하는 등기 원인 서면은 협의 성립서 재결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용 플러스 이게 수용한 날 이걸 시험해서 잘 냅니다 자 요 날짜를 언제 날짜를 적어야 되느냐 협의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일을 기재해야 된다 협의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협의 한 날짜를 갖다가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 강제 수용일 때는 수용이 강제 수용일 때는 재결일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도 한번 나왔었고 x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원인 미 연월일에 이 연월일을 쓸 때는 협의 성립일이나 재결일을 절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 시 기 수용할 날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등기부에 수용에 따른 을구에 자 여기 갑구에 이제 만약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lh 가 요걸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하게 되면 수용하는 토지에 남아있는 부담 이라는 것을 갖다가 승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승계 안 하는 부담을 갖다가 누가 이제 말소 해야 되는데 이 말소를 갖다가 신청 절대 lh 가 하지 않아도 lh 는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lh 가 수용하는 토지에 떠안는 부담 이라는 걸 승계 안 할 때 그걸 말소 하는데 말소는 절대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험의 하이라이트죠 그럼 직권말소 모든 게 다 직권말소의 대상인데 직권말소 하지 못하는 예외를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뭐는 직권말소 하느냐 하면은 자 소유권 등기 중에서는 직권말소 못하는 거 자 수용 전 상속이 발생했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이 수용한 날 수용하기 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후에 했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 등기는 직권말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 원인인 상속이 언제 발생했을 때는 수용하기 전에 발생했을 때는 소용했다는 소유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용 이후에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거 직권말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자 두번째 소유권 외의 권리는 외의 권리는 모두 다 직권말소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 중 뭐는 제외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수용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말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직권말소 최근 20회 이후 이것만 사례 문제로 세 문제로 독립자로 출제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출제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면은 이 수용 결정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수용이 무효가 되면은 수용 사업자 앞으로 땅 LH 앞으로 넘어갔다는 걸 갖다가 갑이 도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용했다는 소유권 L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걸 말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이 재결이 실효가 되면 수용 결정이 효력이 상실되면 요것도 독립자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수용 재결이 실효가 돼 갖고 수용 사업자 L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걸 말소해야 갑이 도로 찾을 텐데 그 말소는 단독으로 말소를 갖다가 절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와 갑과 공동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해 갖고 이전해 갈 때는 LH가 단독으로 이전해 갔죠 그런데 그 수용 결정이 무효가 돼 갖고 말소해 갖고 비수용자가 LH 앞으로 넘어간 땅을 도로 찾을 때는 단독으로 절대 찾을 수가 없고 LH가 협력해줘야 찾아갈 수가 있지 단독 말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와 변별해서 또 시험 문제를 구별하는 걸 독립적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수용에는 쟁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316페이지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는 보시면 갑의 땅이 있었는데 소유권 등기가 그러면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갖다가 수용기를 얻고자 땅을 갖다가 A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걸 신탁행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신탁행위를 하면은 자 이제 갈게요 등기를 갖다가 뭔 등기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위탁자 땅을 맡기는 사람 맡아서 관리할 A를 수탁자 자 이렇게 부르면은 자 이제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인해서 이제 땅을 갖다가 수탁자 관리해서 수익을 얻는 건 수익자 약정은 위탁자를 수익자로 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신탁행위에 따라 이제 등기할 때는 신탁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가 땅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수탁자 앞으로 무슨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와 자 갑의 땅을 A한테 맡기는 거죠 신탁 등기 두 개의 등기를 갖다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같이 일괄해서 동시 일괄 첫 번째 시험 문제 두 번째 동시 일괄해서 신청하는데 이 신탁 등기는 누구만으로 신청하느냐 하면은 수탁자 만으로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은 신탁 등기 할 때 등기 이관이 요 신탁 등기를 갑이 A에게 왜 등기 땅을 갖다 신탁 맡기는지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A B 두 사람이 갑의 땅을 갖다 신탁 행위에서 관리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수탁자가 두 사람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는 합유관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시험에 선하겠지 수탁자가 수인일 때 수인의 수탁자 간에는 공유로 등기해야 된다가 절대 아니고 합유자 A 합유자 B가 되는 거지 절대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거 자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신탁 등기 이제 등기하게 되면 동시 일괄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신탁 원부 작성한다 공동 신청이 아닌 단독 신청에 제공된다 수탁자가 수인일 때 합유관계이다 정리하셨으면 자 마무리 등기 신청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하고 자 등기 원인 신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탁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수탁자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등기 등기하고 신탁 원부 신탁 원부 제 몇 호 즉 신탁을 가비 A에게 땅을 왜 맡겼는지는 신탁 등기 할 때 신탁 원부 작성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수익률 얼마인지 맡긴 사람 누구인지 맡아서 관리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신탁 원부를 따로 보라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그러면 가비 A한테 땅을 맡겼다만 적혀있지 그 맡긴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 원부 호수만 여기다 적어놓으면 이걸 알고 싶으면 신탁 원부 등기상 증명서를 따로 떼서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엄청 엄청 많이 나왔죠 몇 번이 되느냐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번호를 갖다가 소유 신탁 등기는 번호를 따로 사용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헌매특약 등기는 따로 사용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번호에 부기 등기로 번호를 따로 사용하는데 신탁 등기는 번호를 따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뭐여 동일한 순위 번호를 사용하도록 이것도 환매특약 확연하게 구별이 가지 않습니까 동시 일괄 신청이 똑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환매특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신탁 등기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어디로 넘기셔야 되느냐 이용권 가볼게요 이용권은 보시면은 324페이지 용의권이죠 용의권 용의권 등기하는 거 자 이제 우리 이쪽 지금까지는 이제 갑구 쪽에 등기하는 걸 봤다면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을 이제 등기하는 걸 살펴볼 거냐면 을구 쪽을 등기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을구 쪽에 이제 보시면은 소유권 등기가 자 이제 갑이 소유자라면은 땅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갑 앞으로 갑구에 등기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A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면 을구라는데 등기 기록 을구에 등기하는 게 두 가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용의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담보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구분 작업 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용의권을 등기해도 을구 쪽에 토지 등기 기록 을구 쪽에 담보권을 등기해도 토지 등기 기록 을구 쪽에 이제 등기하러 가는 걸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을구 쪽에 용의권 등기하는 것 중 자 사용 수익권인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하는 게 용의권인데 그게 첫 번째 지상권 등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하는 게 있고 전세권 등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용의권 등기인 거고 담보권 등기한다는 건 저 토지를 담보해 자 저당권 등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 담보하는 등기하는 게 있고 채권 담보권 등기하는 게 있고 채권 담보권 등기하는 게 있고 채권 담보권 등기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쪽 얘기를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사용 수익이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쪽 이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그중에 324페이지 지상권 등기서부터 이제 나가볼게요 지상권 등기는 간단합니다 지상권 등기는 또는 이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갖다 건축하고자 땅을 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갑에게 찾아와서 공작물 좀 네 땅을 빌려서 설치해서 내 공작물 좀 쓰고 싶걸랑 땅을 빌리자는 겁니다 또는 A가 땅 주인 갑에게 찾아와서 네 땅을 지금 오래 빌려서 오랫동안 빌려서 수목을 좀 식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란 갑이 자신의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본다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물건이 아닌 채권이 아닌 물건이기 때문에 뭐하여 효력이 발생 등기하여 효력 발생 그러기 때문에 이제 등기법 파트에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럼 지상권의 객체는 갑의 토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의 토지라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만 토지를 빌릴 수 있음 갑의 한필지 토지 전부를 빌려야 돼 전부 빌릴 수도 있고 일부 빌릴 수도 있음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을 빌릴 수도 있고 이 토지 전부를 빌릴 수도 있음 지상권의 객체는 한필지 토지 전부 일부 가능하다는 것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토지에 A라는 사람에게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이 건물 건축하기에 지상권 설정해 준 이 노란 부분에 B라는 사람에게 땅 주인 갑이 또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또 지상권 또 설정해 준다면 동일한 토지 부분에 두 개 지상권이 지금 등기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권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따라서 이중 지상권 이중 중복 지상권 등기 할 수 없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공통원리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 수익의 줄임말 아닙니까 사용 수익의 대상이 갑의 토지가 사용 수익의 대상 갑의 소유권이 사용 수익의 대상 갑의 토지가 사용 수익의 대상 갑의 소유하는 갑의 소유권이 사용 수익의 대상 토지가 사용 수익의 대상이죠 그러면 갑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공유자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절대 지상권 설정할 수 지역권 설정할 수 임차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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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기출문제는 회수입니다 다섯 번이나 출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럼 지상권 등기 할 때 등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등기 쪽은 등기 이제 신청하면 신청이 있어야 등기 하는데 지상권 등기는 당연히 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일 거고 자 의무자는 설정자 권리자는 지상권자 공동신청이죠 그럼 당연히 공동신청한 다음에 필요적 정보를 갖다 꼭 기억해야죠 자주 납니다 이것밖에 안 나요 왜 갑의 땅을 갖다 빌리느냐를 꼭 적어야죠 목적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의 땅 전부 빌릴 건지 일부 빌릴 건지 범위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죠 뭐가 필요적이냐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갖다가 그러면 일부 빌린다고 표시할 때는 등기 신청할 때 도면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범위를 갑의 토지 전부 빌리겠다고 표시했을 때는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일부라고 표시했을 땐 필요적 정보가 범위 반드시 적어야 된다며 그러면 신청정보에 일부를 표시했을 때는 반드시 첨부 정보로 뭐가 필요하다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임의적 정보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임의적 정보는 따로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당연히 등기필 정보 당연히 갑의 등기필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상권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도서 등기 되는 거니까 토지 등기부 을구에 A 앞으로 지상권 등기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와 구별할게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은 이 지상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갖다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인정되지 않습니까 구분지상권은 절대 뭐 소유를 목적으로 서는 인정이 안 되느냐 하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건 땅 속 지하면 지하 지상이면 지상 자 땅 아래 공간이면 아래 공간 땅 위에 공간이면 위에 공간만을 갖다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죠 그럼 일반 지상권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면 지상에 지하에 그 지상권의 효력이 다 미치는데 구분지상권은 땅 위면 땅 위 땅 속이면 땅 속에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다 미치지를 아니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세 번째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구분지상권과 일반 지상권 구분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이게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구분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지상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데 구분지상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등기 얘기할게요 구분건물이라는 건 분양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분양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절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고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이 정도면 지상권등기는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등기 가볼게요 지역권등기는 이런거죠 가부이토지가 있고 에이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요거 데이고 데이고 에이토지에 큰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지로서 구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토지를 대지로서 구시를 하기 위하여 가부이토지를 큰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에이토지의 권리를 갖다가 지역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에이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가부이토지를 승역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요역지는 편익을 필요로 하는 토지니까 편익을 필요로 하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지 전부 자 큰 도로나가는 진입로로 제공하는 승역지는 한필지 전부도 될 수가 있고 일부도 될 수가 있고 그럼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첫 번째 기초 용어는 개별 시문으로 일부가 가능한 쪽은 요역지가 일부가 가능하다 승역지가 일부가 가능하다 요역지가 일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일부가 가능 승역지가 가능한 거지 요역지 쪽은 일부가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는 절대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역지와 승역지가 이렇게 지금의 경우는 인접되어 있지만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죠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면 자 이 지역권을 설정할 때 A에게만 A에게 지역권을 주는 겁니까 A를 토지 요역지를 쓰는 사람에게 지역권을 주는 겁니까 요역지 토지가 있고 승역지 토지가 있고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로 요 땅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게 지역권 아니에요 그럼 지역권은 A가 지역권자가 된다 A 토지를 쓰는 사람이 지역 그 편익을 누릴 수가 있다 땅 소유자가 지역권을 누리는 거임 아니면 땅을 쓰는 사람이 지역권을 누리는 거임 땅을 쓰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 절대 A가 누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지역권을 등기할 때는 절대 지역권자라는 이름이 절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권이지 인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 이름이 등기되지요 그런데 지역권 등기는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땅이 표시는 되어도 그 땅을 갖다가 지역권자가 누구이냐 지역권자라는 거 자체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역권자가 절대 등기 기록 안 올라가고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땅이 표시가 됩니다 절대 지역권 등기에는 뭐가 표시가 안 되느냐 하면 지역권자 표시가 절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그 다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갈게요 등기 그러면 따라서 신청해야 하죠 신청하면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 권리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갑니다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 쪽을 갖다 시험에서 뭐 묻고 권리자 쪽을 이제 묻겠죠 의무자는 자 갑니다 이쪽이 보통 많이 나왔지 뭐 자 지역권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승역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도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승역지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도 의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지역권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의무자는 승역지에 소유자만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되면 x가 되는 것입니다 승역지 토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사람도 지역권자 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럼 거꾸로 권리자도 소유자만 이 편익을 제공받아야 소유자 아닌 사람도 편익을 제공받아야 그러면 권리자도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가 다 뭐가 될 수가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공동 신청하는 거 자 두 번째 신청한다면 신청세 필요적기제상 아시면 끝나요 자 필요적기제상은 반드시 이게 필요적기제상이죠 뭐 자 뭐를 표시해야 된다 요역지 자 그 다음에 편익을 적용해 주는 땅 승역지 그럼 승역지 전부 일부 다 가능하지요 그럼 일부일 때는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정부에 뭐를 제공 도면 정보 제공하는 건 똑같은 원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역지와 승역지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편익의 종류 왜 땅을 갖다 빌려주는지를 갖다 적으라는 거죠 편익의 종류는 뭐 이런 게 민법전에 있죠 통행을 위해서 땅을 제공하는데 물 끌어들이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데 조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걸 적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권 등기의 신청세 필요적기제상이고 그러면 지역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세 이렇게 하면은 x가 된다는 거죠 x x x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특약으로 정한 사항은 전부 임의적기 이상이니까 뭐 지료가 뭐 지료 요역지 부종성의 특약 그런게 임의적기 이상이다를 따라 안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적기 이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자주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이 들어가면은 이제 등기 갈게요 등기는 지금 신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가면은 승역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등기 되는 거니까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 을구의 지역권 등기가 등기 됩니다 자 등기 되면은 자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땅 등기 기록에 요역지 땅 등기 기록 을구에 자 이 땅은 자 이제 승역지 땅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가 을구에 등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역지 땅 등기 기록 을구에 이 땅은 이 승역지 땅을 갔다 지나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는 땅이야라는 것을 요역지 땅 등기 기록에 등기해야 됩니다 그걸 지역권 등기 요역지 땅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등기해 주는지를 시험에서 잘 못 씁니다 누가 등기해 주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승역지 땅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는 뭐에 의해서 등기하는 것이고 신청으로 요역지 땅 등기 기록 을구에 등기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그럼 요역지 땅 입장에서는 이 요역지에는 자 뭐가 있는 겁니까 승역지 땅을 승역지 땅을 지나갈 수 있는 통행 지역권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자 이 지역권을 갖다 타인명에게 넘기는 게 뭐냐면 이전 등기죠 그럼 지역권은 절대 이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느냐 하면은 요역지 땅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역지 땅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요역지 땅 소유권 취득하는 소유권 등기 하지요 그러면 지역권은 요역지 땅 수반에서 같이 당연히 이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권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가 절대 필요가 없대요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이 뭐가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된다 요역지 땅 소유권 이전과 함께 당연히 이전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정도를 이제 아시면은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셔야 되는게 전세권등기 요 전세권등기는 보시면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330페이지 자 전세권등기 자 거기 전세권등기 왜 그 문제 핵심문제 기출문제 5번 지문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볼까요 지역권등기 틀린거 1 승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승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주는 경우 소유권자가 설정해 줄 때는 주등기인데 전세권자 소유권 외유권리자가 지역권 설정해 주니까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전세등기 맞고 3번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설정자가 등기의무자 공동신청원칙 맞죠 그 다음에 4번 설정등기신청세 부동산표시 일반적 기재사항의 목적 범위 지역권설정 목적 범위 자 목적을 종류라고도 하죠 편익의 종류 그 다음에 5번 유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에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전등기 해야 된다 이전등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된다 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거에요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전세권등기 가볼게요 전세권등기 전세권등기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을 때 자 이 토지 건물을 갖다가 A라는 사람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갈게요 전세권은 반드시 자 이게 건너가야 돼 무엇이 없으면은 절대 전세권 설정을 못하도록 되느냐 하면은 자 이 갑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용어를 이렇게 부르도록 돼 있죠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사용수익하는 대가를 뭐라 부른다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는 뭐를 약정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무효 전세금을 갖다가 정하지 않으면 무효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갑의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자 전세 받으면은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갖다가 자 사용하는 목적이 있음 없음 있어요 있다고 절대 없어요 이게 지상권 지역권하고 차이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은 빌리는 목적이 있음 없음 있어요 이거 빌리는 목적 정리해보세요 건물 소유하려고 빌리잖아 공작물 소유하려고 빌리잖아요 수목 소유하려고 빌리잖아요 지역권 이거 왜 자 이거 이 땅 갑의 땅 이거 쓰는 거예요 통행하려고 물 끌어들이려고 조만권 확보하려고 빌리는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빌리는 목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지상권 지역권은 목적이 필요적인 사항인데 전세권 등기에는 목적이라는 게 절대 등기배 없어요 없어요 빌리는 목적이 없어요 그게 지상권 지역권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리는 대가가 뭐예요 빌려 쓰는 대가가 저거 지상권 지역권은 빌려 쓰는 대가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료잖아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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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리는 대가가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전세 지상권 지료 지하권 지역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는 거지요 즉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료가 임의적 기회 사항인데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절대 임의적이 아니고 뭐가 된다 필요 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토지 건물 토지도 전세권에 객체가 되고 건물도 전세권에 객체가 되지요 그럼 이게 세 번째 차이점이죠 지상권은 객체가 뭐만 토지만 지역권 토지가 객체인데 건물은 토지만 객체가 돼요 건물도 객체가 돼 건물도 객체가 된다는 게 지상권 지역권 하고는 또 차이점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지금 시험 문제 계속 갑니다 자 단 토지 지상권 지역권과 같이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토지 중에서 또 이거는 제외돼 어떤 토지는 전세권 설정 못해요 농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또 시험 문제 알았겠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겠죠 뭘 해요 있지 농지 농지에 지상권 설정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근데 농지에는 전세 설정할 수는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려드린 이유 그림도 못 그렸는데 그려드린 이유가 있지 이걸 다 비교해서나 하지 교재 밑줄 긋는 방식으로 절대 시험 출제 안 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농지라는 토지에 대해선 전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농지에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할 수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차이 나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땅을 사용하는 대가인 지료가 임의적인데 필요적인데 임의적인데 전세권에서는 토지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인 전세금이 필요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건물은 객체가 될 수가 없는데 전세권에는 뭐가 객체가 된다 건물이 객체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10분 동안 떠든 얘기만 해도 지문이 15개 이상 문제가 지금 났던 얘기들 제가 떠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없는데 없잖아 지역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있는데 없는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공통점 이거 하나가 공통점이네 지상권 지역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죠 그럼 전세권도 동일하게 토지 일부 건물 일부를 객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통점 또 기억하시고 이걸 갖다가 패럴 구조로 같이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셔야지 이거 세로 구조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제 세로 구조로 이해하는 거는 기초학문할 때 1월달 3월달 이때 얘기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는 평행구조로 이제 복합해서 이걸 이해하셔야지 하나 지상권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다가는 안 돼요 지금 마지막 과정이니까 제가 이거 평행구조로 시험에 이제 본론으로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 마찬가지로 신청이 있어야죠 그럼 신청한다면은 단독 신청이 아니고 갑과 A가 공동신청이죠 갑은 등기회무자 A는 등기 권리자 그럼 갈게요 신청정보에 당연히 이걸 낼 거잖아요 필요적 정보가 뭐야 임의적 정보가 뭐야 임의적 정보가 뭐야 구분하는 거 이걸 공부할 때는 반대 임의적 정보를 따로 안개하지 말라 했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O 아니면 All or nothing 이면은 한쪽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으면 내가 눈으로 익지 않았던 정보는 임의적이지 양쪽을 다 이걸 눈으로 익히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자 그럼 요쪽 익히자는 겁니다 필요적 정보의 제일 중요한 거 전세금 그 다음에 자 두번째 목적 목적 아니라고 했잖아 또 목적 필요적 하면 안 되지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땅을 빌리는 목적이 필요적인데 이거 이 땅 빌리는 목적 또 한 번 더 해달라고 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려고 땅 빌리는 목적이잖아 지역권에서는 뭐가 땅 빌리는 목적이에요 통행하기 위해서 조만권 확보하기 위해서 물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땅 빌리는 목적이잖아요 전세권에 있어서는 자 토지 전세 들어가는 목적 있을 수가 없어요 건물 전세 들어가는 목적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이 절대 필요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목적 절대 아니에요 자 뭐하고 뭐가 필요적이에요 전세 금과 전세 범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기간 필요적 임의적 기간 여기 없으니까 임의적이지 기간은 임의적 이렇게 암기하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적 아니면 내가 한쪽을 익히면 그 한쪽에 있던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갖다 학습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서류에 대해서는 거의 안 물어요 지문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자 신청서 쓰고 전부 정보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세등기 토지에 전세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을 구해 A 앞으로 건물에 전세등기 들어가면 건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을 구해 전세등기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세등기 됐습니다 자 이제 등기 되고 나서 전세등기 되고 나서 그 다음 등기가 중요합니다 전세등기는 전세등기 되고 나면 전세권 전세등기 해볼게요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을 구해 등기 됐단 말입니다 접선을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설정기약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전세범위 토지 전부 건물 전부 이렇게 접고 약정이 있으면 전세기간 약정했으면 전세기간 약정 이제 기재하고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등기를 전세등기에서는 더 많이 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전세권자 A는 전세기간 중에 전세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 양도할 때는 전세금반환채권을 갖다가 같이 양도 전세금반환채권과 같이 양도해야 됨 아니면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음 전세권 따로 전세금반환채권인 전세금 따로 따로따로 양도가능 같이 양도해야 됨 따로 가능한 뭔지 그러면은 이거를 세상자한테 넘기고 전세 살 수 있는 권리는 자기가 갖고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금반환채권인 전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채권 물건 채권 전세권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하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반환채권과 물건인 전세권 채권과 물건을 A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한테 양도하고 전세권인 물건은 자기가 갖고 있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여쭈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자 불가능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하러 올 수 있는 게 자 전세 기간 연장 단축할 수 있죠 전세 금액 이거 줄이고 느릴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변경하러 간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전세권 타인에게 전세금반환채권 양도하면 전세권 물건도 같이 넘겨줘야죠 그럼 전세권명의 인수한 사람 앞으로 명의 바꿔줘야지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간이 만류하면 전세권이 없어지죠 그럼 무슨 등기 말수등기 세거의 등기니까 설정등기보다 더 많이 나는 건 이쪽이죠 자 갈게요 전세권 변경등기 갑니다 전세권 변경등기 할 때는 뭐를 묻느냐 하면 2번 만약에 전세금액을 갖다가 1억 3천으로 증액했어요 그러면 2번으로 1억 3천 증액한 금액을 변경해 줘야 돼요 1-1로 변경해 줘야 돼 1억 3천으로 증액을 하면 2번으로 증액을 1억 3천으로 증액해 줘야 돼 1-1로 증액을 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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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증액해 줘야 돼요 지금 1억 3천 증액은 2번으로 증액하면 1억 3천을 2순위로 받는다는 거잖아 당연히 나중에 전세금 갖다 증액해 달라고 3천만 원 집주한테 더 줬으면 전세권자 입장에서 1순위로 1억 3천을 받아야 돼요 2순위로 받아야 돼 1순위로 받으려면 당연히 뭐로요 부기 등기로 해줘야죠 다시 한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뭐로 한다 부기 등기에 의해 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단 이제 단서가 달려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한 때만 부기에 의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는 뭐 한 때만 부기에 의해 한다 승낙서를 첨부한 때만 2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1억 3천을 갖다 증액하고자 하는 때는 2순위 저당권자가 승낙해 증액하는 걸 승낙해 주는 때만 1-1로 1억 3천으로 증액하거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세권 변경 등기는 뭐에 의해 한다 부기 등기에 의해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는 뭐 하는 때만 승낙서를 첨부하는 때만 부기에 의해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험 문제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A의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는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자 이 사람이 전세금을 갖다 집주인 갑한테 A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을 인수한 사람은 나머지 자녀 전세기간 살고 나면은 1순위로 전세금을 받아야 돼 2순위로 받아야 돼 이전받는 사람은 2순위로 받으면 안 되지 1순위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1순위로 이전받으려면 당연히 2번으로 이전을 시켜야 돼 1-1로 이전을 시켜야 돼 다시 한번 소유권 외의 권리는 뭐에 의한다 부기 등기에 의한다는 게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지 아니 A의 권리를 인수해 오는 사람은 나중에 1억을 갖다가 1순위로 받아야지 2순위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반드시 멀어요 반드시 부기 등기입니다 반드시 부기 등기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전세권 소멸등기 말수등기죠 공동 신청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는 건 전세기간 만료했으면 갑이 A에게 전세금 1억을 빼주려고 하는데 어이 세입자 얘가 행방불명 되었어요 전세기간 그럼 말수하면은 만료하면은 말수등기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전세권자는 의무자가 돼요 권리자가 돼요 전세기간 만료해 갖고 말수등기를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 A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죠 그럼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 되어 나타나지 아니 할 때 갑은 갑이잖아요 집주인 땅주인 A를 상대로 법원 가서 얘 기간 만료했는데 너 왜 전세금 빼주려고 하는데 전세금 안 받아가 빨리 받아가 공시채고 신청해야 돼 공시채고 기간 내에 돌아오면은 공동말수지요 안 돌아오면 그 전세급 공탁법원에 걸면 되고 공탁 걸어놓으면 법원에서 전세권 상실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걸 죄권 판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수등기는 그게 꼭 날 거예요 공동말수가 원칙인데 누가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기간 만료했는데 전세금 받아가지도 아니하고 행방 불명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뭐를 받아야 단독말수 할 수 있다 공시채고 재권 판결 다시 한번 뭐야 뭐야 공시채고 재권 판결 받으면 단독말수 할 수 있다 요걸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어 자 요거 여기에서 전세권 이전등기에서 중요한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자 교재 332페이지 보세요 5번 양가로 5번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 나오죠 1. 전세권은 불가본성에 의해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형광편 치시면 되겠죠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는 언제는 절대 안된대요 절대는 아니죠 존속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안된대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 이에 두 번 났던 법조문이에요 자 갑니다 민법에서도 민법에서도 두 번 났구나 지금 그 법조문은 민법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법조문입니다 자 갈게요 뭔 얘기냐 하면은 전세 기간 중에 A라는 사람이 전세금 반환채권 1억이 따라 했죠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럼 전세 기간 중에 1억 채권을 갖다가 B한테 양도하면은 전세권도 같이 양도해야지 전세권은 갖고 있고 전세금 반환채권만 B한테 양도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럼 전세전소 기간 중에 1억 채권 전세금 반환채권 전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넘기는 게 무슨 등기에요 전세권 이전등기죠 자 문제는 그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1억에서 5천만원 채권만 5천만원 채권만 B에게 양도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게 일부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채권 1억을 다 양도하면은 전세권 이전등기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채권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거 1억 중에서 5천만원만 B에게 넘길 수가 있냐는 얘기 이게 일부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부 양도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거와 불가분으로 있으면은 이거 일부 양도 해줘 버리면 그러면 이 집의 전세를 갖다 A가 살아야 돼 B가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따라서 전부 양도나 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돼 일부 양도는 안 되는데 단 예외 뭐 하면은 기간이 만류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부 양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지 얘가 5천 갖고 있고 B가 5천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분리해서 갖고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에는 안 돼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 기간 중에는 안 돼 기간 지나서는 일부 양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왜 기간 만류에서는 일부 양도 할 수 있느냐 하면 기간 만류하면 뭐는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간 중에는 왜 일부 양도가 안 돼요 전세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일부 양도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도입된 민법 법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그거 5년 몇 년 됐나 지금 매년 등장했었어요 매년 민법에서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이제 마지막 용의권 임차권 볼게요 자 임차권은 자 요거 임차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은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임차 이렇게 부르죠 그럼 반드시 임차에서는 자 이거요 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대가를 갖다가 이걸 뭐라고 하면 차임 이렇게 부릅니다 차임 보증금 임차 등기에서는 자 원칙적으로 차임이 필요적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 특약을 한때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거 봐서 더 변별 그러면 자 임차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적 차임이 필요적 보증금 뭐 한때 약정 있는 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보증금 특약을 해야지 많이 기재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보증금 특약 안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차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해 두시고 그러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갖다가 표시하지 아니하고 갑의 토지 건물을 갖다가 사용 수익하기로 계약서를 쓰면 그건 등기 해주겠음 안 해주겠음 작년 시험 문제예요 부동산 사용대차권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공짜는 절대 등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있는 임차권이 해야지 사용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무사기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번째 그럼 임차권은 등기가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 임차권이 다 용의권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금 용의권으로서 물권임 채권임 물권 그럼 물권은 등기까지 하여의 효력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임차권은 지금 물권임 채권이 용의권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채권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등기하면 대학력이 발생 대학력이 발생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럼 대학력이 발생하는데 임차권은 등기해야 대학력이 발생하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대학력을 인정해주는 임차권이 있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학력 인정해주는 임차권이 자 이제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자 이거잖아요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빌리는데 임차 임대차 계약서 쓰는데 왜 임대차 계약서 쓰느냐 하면은 건물을 갖다가 건축해 갖고 이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건물 건축하는 갑의 토지를 갖다가 임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 A라는 사람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 받아서 건물 건축했죠 그러면 건물은 임차인 토지 임차인 A거죠 그러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 갑의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소유주 새 땅 주인 갑의 땅을 팔아서 B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새 땅 주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땅 임차 살고 있는 A에게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요구하면은 A는 대항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있대요 등기하여야만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민법 621조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겁니다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인이 임차 받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갖고 건물에는 땅 주인께 아니라 토지 임차인 거잖아 건물에 대해서 뭐 하면 등기를 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뭐를 인정해준대요 대항역이라는 걸 인정해준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택 임차권 세 번째 상가 임차권 자 가요 주택 임차권은 자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줬죠 자 이건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대항력 인정해준대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고마 할 줄 아시면 되죠 뭐를 하면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임차 받은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대요 대항력이라는 거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차 기간 만료할 때까지는 나 안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임차권 자영업하는 서민을 보호해주는 거죠 자영업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거 마찬가지죠 상가 새 주인이 들어오면 상가 세입자에게 나가 하면은 등기해야 원칙적으로는 못 나가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상가 자영업자는 상가 세입자 자영업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기간 만료할 때까지 안 쫓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하면 안 쫓겨날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자 결론 자 주택은 어디에 반드시 가야면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 가서 전입신고 이거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 처음 들어 봤네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세모 써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갈게요 이거는 자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는 어디를 가면은 나 안 쫓겨나 장사하려면 어디 가면은 그 상가에서 안 쫓겨나 네 끝 됐어요 쉬세요 네 네 네